안녕하세요. 교수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때가 때인 만큼 지금 2024년 12월 7일 내일 수능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작하는 이 상황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은 무슨 생각을 한다? 아우 내신 대비 이제 지겨워. 기말고사 이거 하기 싫어. 이거 내가 성도 조금 올라도 나 이 성적으로는 대학 원하는 데 못 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타이밍. 정시 올인 생각을 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물어보잖아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가 랜덤하게 한 명을 잡아. 랜덤하게. 눈 감고 한 명 잡아가지고 얘가 갑자기 고등학교 3학년을 준비하면서 정시 올인을 한다고 하는데 얘가 성공할 개연성이 높을까요? 실패할 개연성이 높을까요? 부모님들 100%다. 아이 그거 안 되죠. 재수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다고. 근데 그 말이 보통은 맞아. 통계적으로는 맞아. 물론 아이들마다 차이는 있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근데 A를 딱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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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값 딱 본 수가 여러분 그래. 우리 큐쌤은 또 상상 속에 살고 있구나. 픽션 쓰고 자빠져 있는 인간이란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학생이 우리 일반고에 별로 없잖아. 반에 한 명 있건 없어요. 이런 학생들 별로 없어서 괜히 또 시간 낭비한 느낌이 나지만 이건 어떻죠? 이것도 많이 없겠다 얘들아. 이것도 많이 없겠다. 모의고사가 있는데 내신이 없죠. 이건 쉽지 그치? 뭐 해야 돼? 이 친구 이거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런다고. 내가 지금 10월 모의고사 평균 2등급이면 무조건 이거 내신 벌이라 그러냐. 이제까지 이것도 힘들겠다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이걸 봐야 돼. 내가 지금 봐봐요. 이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10월 모의고사 평균 2등급 맞은 고등학교 2학년이랑 상담을 해봐야 돼. 여러분이. 상대 안 해보고 얘기하면 안 돼. 상담을 하잖아. 얘 머릿속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아세요? 얘 머릿속에 이게 있더라고. 중앙대가 있더라고. 항상 얘기를 해. 중앙대는 이름을 잘못 지은 거다. 학교가. 이게 대충 중앙에 있어가지고 중앙대가 아니다. 이거 정말 빡센 학교다. 이거 정수로 가려면 얘기를 해도 애들이 그냥 중앙대는 가야죠. 제가. 안 그러면 공부 왜 해요. 이런다니까. 현실을 얘기를 해 주죠. 네가 지금 이거라도 수능까지 착실하게 공부를 해서 건동홍속 라인 합격하면 그래도 잘 한 거다. 욕심이 나면 그 다음 반수를 하던가 말던가 네가 해라. 너의 선배들의 케이스를 보면 보통 그렇다고 해도 얘들 머릿속에 이게 있어. 그래서 이거는 답이 뭐야? 정해져 있어. 얘는 무조건 뭐야? 정수혈인 해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아이가 많이 없죠. 저도 상담 많이 안 와요. 얘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내신 3점대 어영부영이야. 어영부영이야. 3, 4, 3, 4 이래. 모의고사가 3, 3, 2, 4, 2. 그래도 반에 일반고 기준으로 이런 거면 그래도 잘 한 거라고 봐야죠. 반에서.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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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친구가 지금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하잖아요. 수능까지. 이거 안 나옵니다. 수능 때 이렇게 안 나와요. 왜? 수능은 체급이 달라. 2학년 모의고사는 경량급이고 수능은 헤비급 싸움이야. 던지는 펀치 하나하나가 다르고 문제의 격이 달라요. 격이. 그래서 얘가 만약 3점 초잖아요. 예를 들어 3.10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해야 돼? 내신 해야 돼. 해야 돼. 이 친구 정식 올인했다가 갇혔대도 못 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럴 수 있지. 그럼 재수할 건데요. 그래. 그러면 상담할 의미가 없지. 상담할 이유도 없어. 안 되면 재수합니다. 그럼 가세요.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수하겠다는 학생이 별로 없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들어 재수할 거냐 물어보면 10명 중에 9번 안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3점 초면은 내신 2번 내신이랑 3학년 1학기 때 2번 보는 내신은 반드시 꼭 챙겨라. 그러니까 특히나 인문계 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과목이 두 과목에서 세 과목 선택할 수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까지 다 나온다고 등급하고 표준 편차가 다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3학년 성적으로 내 대신 총 평균을 바꿀 가능성이 좀 크다. 그러니까 특히나 내가 지금 현재 3점 초고 인문계면 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3.7이에요. 어떻게 3.7이야? 올인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가 공부를 되게 설렁설렁하는 편인데 모의고사가 이번에 평균 이렇게 나왔어요. 3.0이 나왔는데 그래도 정시 올인 시키는 게 맞나요? 여러분 그건 제가 답 드릴 수가 없어요. 설렁설렁하면 걔가 수능 날 얼마나 망할지 제가 가늠이 안 돼. 설렁설렁하는 친구들은. 가늠이 안 돼. 머리가 조금 뛰어나고 얘가 센스가 좋아도 1년은 1년도 안 남았죠. 11개월 남았잖아. 그렇지? 성실해야 된다고. 내가 머리가 좋아도.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거죠.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내신이 4점 중후반이야. 4점 중후반이고. 모의고사 받는데 이번에 10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4점대예요. 4점대.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랑 상담을 안 해도 애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안단 말이야. 4로 시작하면 서울 못 가죠. 경기권도 여러분이 딱 들어서 알 수 있는 경기권 경기대나 수원대 힘들어요. 힘들다고. 수원대 경우도 비인기학가 돼야 되고 이게 4점 후반이면 어차피 강원이나 충청남도 충청북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국립은 못 가. 본인들이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지금. 정신우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게 있다고. 좀 전에 봤던 3등급 초반 모의고사 3등급 때하고 이 모의고사 4등급 5등급 때하고는 사실 갭이 되게 큽니다. 이 친구는 중간 성적이지만 사실은 기초가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이런다고 또. 아닌데 나 전과목 다 학원 계속 다녀갖고 만든 내신이 이건 건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은 10종 8구 주변 학생들의 영향을 받았고. 내 친한 친구들이 지금 어 나 서울에서 그래서 들으면 괜찮은 학교. 이 친구들이 괜찮은 학교라는 게 딱 들으면 이제 건동홍숙이야. 건국대랑 홍익대가 그렇게 좋아해. 거기를 가고 싶어서 나 이거 2등급씩 올리면 갈 수 있는 거 아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덤빈다는 말이야. 친구들이 이렇게 덤비니까 자기도 따라가고 싶어.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눈을 낮춰. 그럼 행복해. 그런데 지방대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먼저 해요. 그런데 이 납득이 되는 친구가 있고요. 수공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래요 선생님 제가 잠깐 정신이 어떻게 잘못됐나 봐. 내가 나를 너무 잘못 생각했나봐 라고 해서 목표 수정하는 친구가 있고. 절대 수정이 안 되는 친구가 있어. 갑자기 각성한 거야. 각성했어. 그리고 특히나 저 선생님 몇 달 전부터 저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그 친구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친구는 별로 없고. 대부분 어떠냐 하면 제가 물어봐요. 너 경쟁자처럼 해야 돼. 무슨 소린데요. 애들이 이런단 말이야. 경쟁자처럼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가지고요. 8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요. 밤 10시까지. 누가 이렇게 공부하지. 재수생 중에 한 40% 정도 우수한 학생들. 그 친구들 이렇게 공부를 하죠. 종일 공부하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루에 2시간 정도? 휴대폰과 사랑에 빠지지. 이러면서 내 경쟁자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이라는 정말 헤비급 매치에서 헤비급 싸움에서 이걸 다 두 등급씩 올릴 수 있을까 각 과목을. 여러분이 100명 중에 한 명의 재능을 갖고 있다. 100명 중에 한 명 정도의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 할 수 있어요. 거울을 봐. 평범 알지겠지. 여러분은 못해. 못해. 최소 요구 조건이 이거야. 재수생처럼 공부할 수 있겠어? 그럼 하라고. 근데 제가 상담해 본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없어. 이거 언제 할 수 있어? 여러분이 20살 되면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안되더라고. 왜? 주변에 그렇게 하는 애가 없거든. 재수생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원래 이제 뭐 각성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패를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재수학원 갔더니 다 그러고 있네? 들어가는 순간 휴대폰 반납하네?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집에서 왜 휴대폰 못하냐? 너무 낮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피곤해서 눈이 그냥 감겨서 휴대전화를 못해 하고 싶어도 그리고 남들은 SNS하는 내 모습이 남들에게 비춰지면 야 뭐 재수하는 애가 왜 저러고 있냐?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또 못해. 죄책감에. 그런 사람이랑 경쟁하는 거야. 내가 정시 올인한다는 거는. 이게 어줍지 않은 내신이 나왔잖아 그치? 이걸 노력해서 얻은 경우라면 미안하긴 한데 어줍지 않은 내신이 나왔잖아? 근데 모의고사 성적도 지금 어줍지 않아 그치? 그러면 정시 올인 하지 말고 그냥 남은 내신 열심히 해서 눈을 조금 낮춰서 수시원서를 어떻게 좀 잘 써보자라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